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성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고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찬성표. 제 소신대로 제가 던지신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무기명 투표고 그럼 할 거면 그냥 조용히 찬성 표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쇼하냐, 쇼하니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들 찬성,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서 그냥 소리도 없이 찬성이죠. 찬성한다는 거. 그게 또 오히려 저는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비겁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고요. 일단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이 추진한 과정을 보면 사망사고,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보다는 정쟁화하라는 데 진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자꾸 거부하는 것이 뭔가 감추려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국민한테 줄 수 있고 이게 마치 무슨 이재명 방탄식으로 용산 방탄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여기에 국정의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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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 국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리한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끌려가지 말고 끊고 당당하게 받고 더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좀 웃자고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의원님 표결했을 때 찬 뒤에 혹시 과로치거나 점찍으신 건 아니죠? 웃자고 얘기하는데 이거 전에 어느 개그맨처럼 죽자고 얘기하는데 답변하는 게 좀 웃음인데 제가 그렇게 피해가진 않았습니다.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시 국회의 시간이 돌아올 것 같은데 국회와는 별도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정석 당시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몇 번 통화를 했니 뭐 했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거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겠죠. 그러나 통화한 것 자체는 대통령과 장관사의 통화한 것 자체가 뭐가 이상한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가정이지만 만약에 22대에도 계속 의원직을 유지를 하셨고 다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할 상황이 왔다면 그때도 찬성표 던지셨을까요? 지금과 같은 동일한 법을 그대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좀 더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아마 이번 특검법에 관한 추진 과정에서도 약 3개월만 좀 기다리고 우리가 합의 처리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야당은 일구에 조금 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합의를 해서 이건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게 자신이 더erecht 일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자신이 더 필수성을 보인 것 같아요.